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사실 증시가 좋으면 좀 초조해요 왜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긴 좋은데 영롱 앵커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이 좀 길게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고 저는 조금 짧게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저희가 모의 투자 같은 걸 하면 극명하게 성향이 갈리거든요 근데 이런 성향은 올라가니까 지금 뭐 사야 되지? 초조해서 약간 심장이 뛰는 그래서 또 걱정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구나 좋다 이 정도 워낙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의 브리핑도 약간 그렇게 좀 성격이 갈려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양쪽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제 첫 번째 브리핑이 금융주입니다 저는 잘 안 보는 영롱 앵커는 참 좋아하는 섹터예요 제가 진짜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 그 밑밥은 좀 깔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두 개의 자료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제가 워낙 많이 얘기해서 금리 상승기고 물론 지난 간밤에 뉴욕 장기금리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어쨌거나 국제금리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은행주에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다음 쪽 순위자마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금융지주사의 순이익도 이제 계속 반동국면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다음 장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 27일 그날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왜 은행주냐 할 거 없어서 은행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성장주 바라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가장 확실한 건 지금으로서 은행주를 어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처참한 4분기와 또 1월을 보낼 줄은 몰랐었으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건 금리는 언젠가는 인상될 테니 이거는 좀 보험용으로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9월 27일 시가 기준으로 어제 종가까지 봤을 때 물론 좀 편차가 크긴 커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사셨던 분들은 4분기 때 좀 조마조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상승하면서 플러스 전환이었는데 대신 우리금융지주하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꽤 좋게 나왔거든요 22%와 각각 43%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종목군을 선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밑밥을 깔아주는 보험주 성격으로 방어주 성격으로는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 계속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실적 계속 받쳐주고 있죠 다음 장 보시면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계속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금융지주 오늘 실적 발표하면 모두 4대 금융지주 완성이 되게 되는데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들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꽤 많거든요 다만 여기서 제가 금융주가 무조건 다 좋습니다 라고도 하는 게 아닌 게 제목 보시면 수익성 개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갑기는 한데 점점점이 붙는 이유가 다음 장입니다 금융지주는 특별히 그러니까 다른 업종구는 수익성이 좋아지면 와 좋다 이건데 금융 그리고 은행 쪽은 수익성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갑자기 시장이 규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또 규제 강화되겠구나 그러면 주가 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규제 이슈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때문에 PER이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PER은 낮아져요 그러면 계속 횡보하는 그런 장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때문에 수익성 개선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고 올해 금융주 또 하나의 포인트 중 하나가 배당 쪽이거든요 분기배당 월별로 배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역시 배당 성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는 금융당국에서 배당까지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지만 올해도 배당 성향이 계속 높아진다면 이자 수익만도 봤을 때 우리들이 적금이나 예금을 부어서 많이 못 돌려받는다면 그렇게 배당으로라도 이자를 플러스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종목 투자 전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생뚱맞을 수는 있겠으나 워낙 4대 금융지주사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최근에 아웃포폼한 건 사실이잖아요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금융주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템 저희 둘이 회의를 하고 내일 뭐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금융주 얘기를 또 하길래 지겹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눌 만큼 영롱 앵커가 워낙 배당 관련한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지난해 9월달 미리 좀 얘기를 해줬고 좀 좋은 결과가 나곤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점에서 사실 시장이 만약에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다시 성장주로 몰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완전 소외죠 그런 타이밍들을 좀 잘 보시면서 비중이나 전략을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금융주 봤고요 두 번째는 유통주 얘기 좀 살짝 해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꽤나 괜찮은 쪽이죠 사실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얘기들을 쭉쭉 한번 살펴보면 계속 그랬어요 백화점은 좋을 거야 면세 그냥 그럭저럭 버티는 수준 화장품은 좋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전반의 전망이었고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백화점 실적이 상당수 좋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옷은 단가 자체가 세고 마진이 많이 남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워낙 낮은 기저였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다라는 거고요 연말 소비 시즌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 영향을 조금 많이 깼었다라는 겁니다 전반이 어우러지면 실적이 좋았는데 특히나 백화점 측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결국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워낙 좋은 실적을 내놨어요 2020년 대비해서 매출액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484%나 증가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나라서 승리했다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신세계가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었던 건 명품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쇼핑 같은 얘기를 나눌 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명품을 보려면 결국엔 신세계 강남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아니 지난 주말에 그냥 이건 사담이긴 한데 제가 살 일이 있어서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갔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을 테니까 오픈 시간에 딱 맞춰서 사갖고 와야지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대기를 하다가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시 50분 되니까 명품관에는 이미 그날 수용할 수 있는 예약자들이 다 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구나 신세계가 돈을 더 벌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했죠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의 대체제로 명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걸 명품을 제일 많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또 신세계다 보니까 신세계 이익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신세계만 좋았던 게 아니고 신세계 자회사들 줄줄이 다 괜찮았다라는 점에서 까사미아 이쪽 빼고는 모두 다 실적이 좋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가 좀 다른 유통군 대비해서 최근 더 좀 더 부각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소식이 있어요 신세계가 저희가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IFC몰 전환인데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여의도 IFC몰 인수에 참여하는 걸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2월 14일 2차 본입찰 참여 여부 아직 미결정됐어 라고 신세계 측에서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또 만약에 참여해서 확정된다면 신세계는 어느 정도 윗단을 열어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수 금액에 따라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이슈도 한번 잘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에 콘네드 호텔도 함께 매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4조 원짜리 입찰이 될 수도 있는데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진짜 경쟁이 눈앞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의도에서는 저희 좀 흥미진진하게 보게 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더현대 서울 최근에 꽤나 각광받고 있고 정말 많은 유동인구 몰리고 역시나 이쪽도 명품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신세계나 더현대 이런 얘기 나누다가 이쪽 보니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롯데 쪽이요 5년째 롯데 쇼핑은 부진합니다 사실 롯데도 들여다보면 백화점은 선전을 했어요 백화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트나 슈퍼마켓 쪽, 롯데온 쪽이 도무지 힘을 내지 못하면서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이만큼 떨어졌고 부진했고 이제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올해가 좀 마지막 고비일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느낌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농기 대비 3.7% 영업이익은 37%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화점 3사의 흐름 한번 볼까요 2월달엔 분위기가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다 같이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인데 이거 올랐다고 아 올랐다 팔자 라고 하기에는 이 지난해 하반기 결국 너무나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나?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되나?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 더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일부의 기대도 분명 있고요 주가 상승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해 상반기에 쭉 올랐다 이 하반기에 상승분 반납한 신세계는 6% 상승으로 그쳤고 롯데쇼핑은 한 15% 밀린 채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6거래 간의 상승은 모두 다 10% 이상 상승률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얘기 나눠봐야겠어요 잠시 후 김진만 팀장과 전략 챙겨볼 거고요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은 느낌이었던 게 리포트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 기업에 몇 개 안 되는 리포트? 그건 정말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많았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 위주로요 2월에만 8개가 목표가 하향 나왔고요 대체적인 가격 라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호실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분위기 현대백화점의 리포트 개수 자체는 가장 적었어요 목표가 하향 리포트 한 2개 정도 되는데 어느 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지 아니면 유통업체 특히 백화점 업체들 그냥 포트에서 살짝 밀어놓고 다른 종목에 주력해야 될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리포트를 보다 보면 리오프닝 얘기를 참 많이 겪게 되잖아요 여기도 생각해 보면 진짜 리오프닝 준비된 리오프닝 주일 수도 있는데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과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사실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MSCI 정기변경 리뷰 발표일이 오늘입니다 아마 과거사를 봤을 때 우리 방송 끝나고 직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리밸런싱일이 2월 28일 장마감 이후부터 바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예상 편출입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때와 좀 달라지는 게 SKI 테크놀로지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넣었거든요 비중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각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는 유출이 될지 이것도 역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각각의 포인트입니다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계속 자사주 매각이나 소각이 지난해부터 나타났었고 그리고 새로운 회계 기준도 입으로 어떤 회계 장부상으로도 증익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나옵니다 배당 성향도 또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 역시 금융주나 금융지주사 얘기할 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포인트고요 엔소리아 패시브 자금 당연히 있고 SK스케어도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통신업종에서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난 월요일에 다 해드렸던 거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느낌인 거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최근 1개월 동안에 약간 부침을 겪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7%인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리밸런싱 당일이 되면 될수록 주가 상승률은 계속 떨어지고 이후가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권을 가더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편입 예상 종목을 갖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내가 그래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모멘텀들을 봤을 때는 역시 탄탄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가져가고 수급적인 출렁임을 약간 감내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부담이 될 테니까 차익실현 관점을 가져갈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은 지금에서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어 앞으로 패시브 자금을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법한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쪽이 확실히 좀 덜 빠졌기 때문에 매력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철저하게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들을 오른 거 팔고 떨어진 거 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랐으니까 더 신고가 랠리 기대하자 이거보다는 조금은 좀 이익을 챙겨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실 전략들 챙겨보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은 여러분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지주사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적 잘 나오고 물론 저도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걸로 비중 80%를 가져가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계속 어느 정도 깔아주는 역할로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갖고 와봤는데 금융주에 대한 현재 포인트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현재 포인트는 좀 어떻게 두고 계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돈을 잘 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씁니다 KB 금융지주 보통 4대 금융지주사라고 이야기하는데 KB가 배당 성향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KB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인 금융사들이 배당 성향이 증가할 거라는 좀 그런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자리다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B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를 목전에 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 생각보다 외봉상으로도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자체 그런 기업의 호실적과는 별개로 한국 시장의 유동성적인 문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부 가져갈 거였으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야지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신규 매수 자리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꺾이게 되면 무섭게 꺾이기 때문에 국채금리도 그렇고 사실 금융주들이 무조건 국채금리에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항상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현재 주가는 너무 높아져 있다 이제 그런 호실적과는 별개로 높아진 주가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만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 계속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끝날 김진만 팀장은 아닐 것 같고 그래도 그래도 지금 산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매력도 느끼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하는 4대 금융지주사 중에서 우리 금융지주가 굉장히 자리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거의 모든 증권사들의 지금 탑픽이 또 우리 금융지주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워낙 돈도 잘 버는 데다가 이제 아직도 KB나 신한 거기에다 이제 한화금융투자, 한화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량이 위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신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한 16,000원 정도 이제 150원 정도 남았죠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물량이 뚫게 되면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서로 부담이 없어서 조금 더 저는 이제 금리 인상식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매물대의 부담도 적은 우리 금융지주가 가장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좀 더 주가 탄력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제주은행의 기술적인 상황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생각지 못한 제주은행까지 지방은행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흐름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유통주에 대한 답답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글쎄 물론 백화점에 하나긴 함지다마는 실적도 잘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 주잖아요 여기도 따지고 보면 근데 주가가 영 시원찮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더 좋아질 여력은 있습니다 조금 더 좋아질 여력은 있는데 저는 이제 살 때보다는 팔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 실적 개선된 이슈들이 지금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처음에 기대감, 그다음에 또 기대감, 기대감, 기대감 매번 정도의 기대감이 존재를 하면서 이는 매물대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했고요 지금 이런 기대감이 호실적으로 바뀌어지는 기업들도 존재하는 반면 이제 조금 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실적이 이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 코로나가 풀린다 하더라도 기존의 모습과 기존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말 해외여행이 풀려서 외국인들의 한국 들어오는 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장하지 않는 이상 현재 주가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크지만 그렇게 크게 바뀔 상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은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백화점은 잘 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상단은 계속 제한을 받는 모습인데 만약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굳이 그 3개 중에 유통 대표 3개 중에 꼽으라면 지금은 어디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계세요? 제가 워낙 좋아했었던 현대백화점이 현재 기술적인 위치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실적을 외형적으로 개선을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현대백화점 정도 신세계나 이마트도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가장 외형적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을 봤을 때는 현대백화점이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중에 가장 매력적인 건 현대백화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자, 매수사에는 안 나왔으니까 한번 시간을 두고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 종목 어디가 있을까? 코너 속의 코너, 진만스피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오랜만에 갖고 오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심적인 확인이 계속 필요한 종목군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대감이 현실로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잡히고 있는 섹터가 그래서 5G거든요 저는 그래서 5G가 올해 정말 잘 나갈 거야라고는 저도 장담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기술적 되돌림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고 좀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5G 섹터가 바닥에서 한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갖고 가시라는 말씀보다는 그래도 이전만큼의 되돌림, 지수 낙폭에서 되돌림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현재 추천드리기 가장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지금 5G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 좋아하는 건 압니다만 이게 약간 평소와는 좀 결이 다른 성격의 투자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그래요, 5G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많이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진 시스템 말씀을 드리면 5G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추가적으로 반도체까지 다 두루두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4분기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은 다 증가하는데 영업이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서진 시스템도 비슷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으나 그래도 5G 섹터치고 고점에서 많이 안 빠지고 다시 한번 고가 랠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서진 시스템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에이스 스테크 말씀을 드리면 기술력으로는 글로벌 업체와 비교를 했었을 때도 거의 뒤떨어지지는 않나 재무제표가 그렇게 아름다운 편은 아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좋아진 즉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사항은 그래도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FR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핫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그만큼 많은 수주 공시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기업인데 그만큼 이전에 주가 탄력성이 강했던 기업들은 되돌림도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수주를 많이 했던 그런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높은 유동성을 받고 싶은 기업들이 5G에서는 HFR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세 종목 각각 섹터별로 그래도 매력도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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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업들을 가져봤기 때문에 지금 5G가 바닥에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섹터 이미 올라온 기업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섹터 자체에서 밑에서 수급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5G이기 때문에 오래 갖고 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 회복 시기에 단기적으로는 보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성향을 아시면서 가뜩이나 5G면 우리 3개 다 못 담칩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터진 시스템 담으십시오 터진 시스템으로 5G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